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걸 나도 향 거한 위에 피곤한 손을 한가에 쉬시는 만화 누님에게 한 구절 애달분 울음의 노래를 드려볼까 하나이다. 저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우선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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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눈물이 날만치 감격이 떨리는 목소리로 누님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한낱 꿈일까요? 꿈이나 같으면 오히려 허물어 돌려 보낼 얼마간의 위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것도 꿈이 아닌가 하나이다. 시간을 타고 뒷걸음질친 또렷하고 분명한 현실이었나이다. 저의 일생의 짧은 경로의 한마디를 꾸미고 쓰러진 또다시 잊기 어려운 과거이었나이다. 그러나 꿈도 슬픈 꿈을 꾸고 나면 못 견딜 울음이 복받쳐 올라오는데 더구나 그 저의 작은 가슴에 쓰리고 아픈 전상을 주고 푸른 비에로 물들여주고 빼지 못할 애달픈 인상을 박아준 그 몽롱한 과거를 지금 다시 돌아다 볼 때 어찌 눈물이 안이 나고 어찌 가슴이 못 견디게 쓰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멀리, 멀리 간 과거는 어쨌든 가버렸습니다. 저의 일생을 꽃다운 역사, 행복스러운 역사로 꾸미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가 아닌 게 아니지만 지나갔는지라 어찌할까요? 다시 뒷걸음질을 칠 수도 없고 다만 우연히 낫다 우연히 사라지는 우리 인생의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 덮어버리고 다만 때없이 생각되는 기억의 안타까움으로 녹는 듯한 감정이나 맛볼까 할 뿐이에다 그날도 그 전날과 같이 고개를 숙이고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몽롱한 의식 속에 C동 R의 지배를 갔었나이다 R은 여전히 나를 보더니 반가와 맞으면서 그의 파리한 바른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여주었나이다 저는 그의 집에 들어가 마루 끝에 앉으며 오늘도 또 자네의 집 단골 나그네가 되어볼까? 하고 구두끈을 끄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모자를 벗어 아무데나 획내 던지며 방바닥에가 펄썩 주저앉았다가 그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 한 개를 꺼내어 피어물었나이다 바닷가에서는 거의 거의 그쳐가는 가늘은 눈이 사르락 사르락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나이다 그때 R의 얼굴은 어째 그 전과 같이 즐겁고 사념 없는 빛이 보이지 않고 제가 주는 농담에 다만 입 가장자리로 힘없이 도는 쓸쓸한 미소를 줄 뿐이었나이다 저는 그것을 보고 아주 마음이 공연히 힘이 없어지며 다만 멍멍이 담배 연기만 뿜고 있었나이다 R은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멀거니 앉았다가 DH 하고 갑자기 부르지요 그래 나는 왜 그러나 하였더니 오늘 K씨에 갈까? 하기에 본래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저는 아주 시원하게 가지 하고 대답을 하였더니 R은 아주 만족한 듯이 웃음을 웃으며 그러면 가세 하고 어디 갈 것인지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곧 K씨를 향하여 떠난 나이다 K씨가 여기서부터 육십니 R의 말을 들으면 험한 살로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요 그리고 벌써 열한시나 되었으니 거기를 가자면 어두워서나 들어갈 곳인데 거기다가 오다가 쓰러지는 한방 눈이 태산같이 쌓였나이다 어떻든 우리는 떠난 나이다 어린 아이들같이 기꺼운 마음으로 뛰어갈 듯이 떠난 나이다 우리가 수구문에서 전차를 타고 왕십리 정류장에 가서 내릴 때에는 검은 구름이 흩어지길 시작하고 눈이 부신 햇발이 구름 사이를 통하여 새로 덮인 흰 눈을 반짝반짝 무지개 빛으로 물들였나이다 저는 그 눈을 밟을 때마다 처녀의 붉은 입술 사이에서 때없이 지저귀는 어린 꾀꼬리의 그 소리같이 연하고도 애처롭게 얼클어지는 듯한 눈소리를 들으며 무슨 버별권 내에 드러나간 듯이 다만 아래 손만 붙잡고 멀리 보이는 구부러 넓은 시골길만 내려다보며 천천히 걸어갔을 뿐이 왜다 그러나 아래 기색은 그리 좋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푸른 비의 기억이 그를 싸고 돌아가는 것 같이 그의 앞을 내다보는 두 눈에는 검은 그림자가 덮여있는 듯 하였나이다 그리고 때때 내가 주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가벼운 한숨을 쉬며 그의 괴로운 듯한 가슴을 내려앉혔나이다 때때 거리거리 서울로 향하여 떠들어온 시골 나무장사의 소몰이 소리가 한적한 시골에 감안한 공기를 울려 부질없이 뜨겁게 돌아가는 저의 피 속으로 쓸쓸하게 기어들어올 뿐이었나이다 넓고 넓은 벌판에는 보이는 것이 눈뿐이오 여기저기 군데군데 서있는 수척한 나무가 보일 뿐이었나이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저 북쪽 나라를 생각하였으며 정처없는 방랑의 생활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방랑의 길을 떠난다고 가정까지 하여 보았나이다 알은 다만 나의 유쾌하기에 뛰어가는 것을 보고 쓸쓸한 웃음을 웃을 뿐이었나이다 우리가 SC강을 건널 때에는 참으로 유쾌하였지요 회오리 바람만이 이기퉁이에서 저기퉁이로 저기퉁이에서 이기퉁이로 휙휙 불어갈 때 발이 빠지는 눈 위로 더벅더벅 걸어갈 때 은사라기 같은 눈까르가 이리로 사르락 저리로 사르락 바람에 불려가는 것은 참으로 끼어 안을 듯이 깜찍하게 귀여웠나이다 우리는 그 눈 덮인 모래톱으로 두 손을 마주잡고 하나 둘을 부르며 다름질하였나이다 그리고 또다시 SP강에 다다랐을 때에는 보기에도 무서워 보이는 푸른 물결이 음료의 남치맛자락이 바람에 불리어 그의 구김살이 울멍줄멍하는 것 같이 움실움실 출렁출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룻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 주막거리에서 점심을 먹을 때 알이 나에게 말하기를 술 한잔 먹으려나? 하기에 나는 하도 이상하여 술?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술을 먹을 줄 모르는 알이 자진하여 술을 먹자는 것은 한 가지 이상한 일이었나이다 K씨를 무엇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저는 또한 알이 술 먹자는 것을 또다시 그 이후까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나이다 그는 처음으로 술을 먹었나이다 우리는 또다시 걸어갔나이다 마익은 그 쓸쓸스러운 알을 무한히 흥분시켰나이다 그는 팔을 내져오며 목소리를 크게 하여 말하기를 시작하였나이다 그는 나의 손을 힘있게 주며 DH! 하고 부르더니 무슨 감격한 듯한 어조로 날더러 형님이라고 하게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나는 DH를 얼마간 이해하고 또한 어디까지 인정하는데 하였나이다 얼마나 고마운 소리일까요 저는 손 아래 동생은 있어도 손 위에 형님을 가질 운명에서 나지를 못하였나이다 손목 잡고 뒷동산 수풀 사이나 등에 업고 앞세어 물가로 데리고 다녀줄 사람이 없었나이다 무릎에 얼굴을 비벼가며 어리광 부려 말할 사람이 없었나이다 다만 어린 마음 외로운 감정을 그렁저렁한 눈물 가운데 맛볼 뿐이었나이다 그리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머리를 쓰다 주무주시는 부드러운 사랑을 맛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본래 젊으시니까 그리고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진행 과거를 생각하여 보면 웬일인지 한 귀퉁이에 가슴 속에 메인 듯해요 그런데 형님이라고 부르고 아우라고 부르라는 소리를 듣는 저는 그 얼마나 기꺼웠을까요 그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얼마간일지라도 인정하여 준다는 말을 들은 나는 그 얼마나 감사하였을까요 그러나 그 감사하고 반갑고 기꺼운 말소리에 나는 얼핏 내 하지를 아니하였나이다 그 내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일는지 잘못 아닐는지 알 수 없으나 어찌하였든 저는 내 소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인정하여 주는 그 아래 마음을 더 슬프게 하였을지 더 무슨 만족을 주었을는지 알 수 없으나 나는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나이다 좋은 말이요 우리 두 사람이 어떠한 공통선상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함을 서로 받고 주면 그만큼 더 행복스러운 일이 없지 그러하나 형이라 부르거나 아우라 부르지 않고라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도리어 형이나 아우라는 형식을 만들 것이 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을 하였더니 그는 무엇을 깨달은 듯이 나는 그것도 그렇지 하고 나의 손을 더 힘있게 쥐었나이다 금빛 나는 종소리가 파랗게 긴 공중을 울리우고 어디로 사라져버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온 우주에 가득 찬 에테르를 울리며 멀리 멀리 자꾸자꾸 끝없이 가는지 어떻든 그 예배당 종소리가 우드커니 장안을 내려다보는 인왕산 아래 붉은 벽돌집에서 날 때 저와 알은 시 예배당으로 들어간 나이다 그때 누님도 거기에 앉아 계셨지요 그리고 그 MP양 처음 보지 않는 MP양이지만 보면 볼수록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자꾸자꾸 변하여간 나이다 지난번과 이번이 또 다르지요 이번에 볼 때에는 적지 않은 불안을 가지고 그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낭망을 가지고 보았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번에 그를 볼 때에는 웬일인지 그에게서 보이지 않게 새어나오는 무슨 매력이 나의 온 감정을 몽롱한 안개 속으로 헤매 있는 듯하게 하연 나이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아름다움도 지난번 볼 때에는 어찌 흙냄새가 나는 듯이 누런 감정을 나에게 주더니 오늘에는 불그레하게 황금색이 나는 빛을 나에게 던져주더이다 그리고 그 황금색이 농후한 액체가 평평한 곳으로 퍼지는 듯이 점점 점점 보이지 않게 변하여 동색의 붉은 빛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어여쁜 처녀의 분홍 저고리빛으로 변하기까지 하연 나이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돌릴 듯 돌릴 듯 할 때마다 나의 전신의 혈액은 타오르는 듯하고 천국의 햇발 같은 행복의 빛이 나의 온몸 위에 내리붙는 듯 하연 나이다 그리고 한 시간밖에 안 되는 예배 시간이 나의 마음을 공연히 못 살게 굴었나이다 어찌하였든 예배는 끝이 났지요 그리고 나와 알은 바깥으로 나왔지요 그때 누님은 나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저와 누님은 무슨 이야기든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왜 앰피양이 누님을 쫓아오다가 저를 보고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며 저편으로 줄다름질쳐 달아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그 앰피양이 누님 그 앰피양이 고개를 돌리고 줄다름질하거나 부끄러워 얼굴빛이 타오르는 저녁 놀빛 같거나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왜 나를 보고 그리하였을까요 아마 다른 남성을 보고는 그리 안 했을 터이지요 그리고 그 줄다름질하여 저쪽으로 돌아가서는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더욱 부끄럽지나 아니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는 마음이 나지나 아니하였을까요 어쨌든 그것이 나에게 준 앰피의 첫째 인상이었나이다 그리하고 환희와 번뇌의 분기점에 나를 세워놓은 첫째 동기였나이다 저는 언제든지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날 날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깊이 박힌 인상은 두렵건데 그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흔적을 남겨주는지요 사랑하는 누님 왜 나의 원고는 도적질하여 갔다가 그 앰피양을 보게 하였어요 그 앰피양이 그 글을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요 그러나 그 누님의 나의 원고를 도적하여다가 그 앰피양을 보게 한 것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즐겁게 하였을까요 누님의 도적질한 것은 그것을 죄를 정할까요 상을 주어야 할까요 저는 꿇어 엎디어 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열어드릴 터이다 그런데 그 원고 한 끝에 서투른 필적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지울 수도 없는 잉크로 나의 글씨를 흉내를 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필적을 자랑하려 한 것인지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나의 원고를 더럽힌 그에게는 무엇이라 말을 하여야 좋을까요 그러나 그러나 그 필적은 그의 가슴에 무엇인지를 전하여 주는 듯하였나이다 사람의 입으로나 붓으로는 조금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엇을 전하였더이다 다만 취몽 중에 헤매이는 젊은이의 가슴을 못살게 구는 그 무엇을 고맙습니다 누님은 그 MP양과는 또다시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형제와 같다 하였지요 그리고 서로서로 형님 아우하고 지낸다지요 저는 다만 감사할 뿐이외다 그리고 영원한 무엇을 바랄 뿐이외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누님과 MP 사이를 얽어놓은 형제라는 형식의 줄이 나를 공연히 못살게구나이다 그리고 모든 불안과 낭망 사이에서 헤매이게 하나이다 누님의 동생이면 나의 누이지요 아니 나의 누님이지요 그 MP양은 나보다 한 살이 더 아니까 그러면 나도 그 MP양을 누님이라 불러야 할 것인지요 그것이 될 일일까요 누님이라 부르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나의 입으로 그를 누님이라 부른다 하면 그 부르는 그날부터는 그의 전신에서 분홍빛 나는 무슨 타는 듯한 빛을 무슨 날카로운 칼로 잘라버리는 듯이 사라져 버릴 터이지 아니 사라져 없어지진 않더라도 제가 이 눈을 감아야지요 두려운 누님이란 말 나는 이 두려운 소리를 입에 올리기도 두려워요 오늘 저는 PC에 분할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신흥이 나지도 않아서 펴놓은 종이를 척척 접어 내던져 버리고 기지개를 한 번 켜고 데님을 한 번 갈아매고 모자를 집어쓰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시계는 벌써 7시 10분이 지나고 있었나이다 저의 가는 곳은 말할 것도 없이 아래 집이지요 그리고 내가 책을 볼 때이나 글씨를 쓸 때나 길을 걷거나 천정을 바라보고 누워 있을 때나 눈을 감고 명상을 할 때이나 나의 눈앞을 떠나지 않는 그 MP양을 오늘 아래 집을 가면서도 또 보았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MP양을 생각합니다 허무한 환영과 노래하며 춤추며 이야기하며 나중에는 두렵건대에 손을 잡고 이 세상의 모든 유열을 극도로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낱 공상인 것을 깨달을 때 저도 공연이 심증이 나고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비관의 종자가 될 뿐이었나이다 그리고 과연 다만 일찰라 사이라도 그 MP의 머릿속에서 나의 환영을 찾아낸다 하면 그 얼마나 나의 행복일까 하었나이다 그리고 그 MP는 나를 조금도 생각지 않는 것만 같아서 공연이 마음이 애달펐나이다 그날 R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눈물이 날 듯이 공연이 센티멘탈로 변하여졌나이다 그래서 정처없이 방황하기로 정하고 우선 L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그 처녀와 같이 조금도 거짓없음을 부러워하는 L은 나를 보더니 그 검은 얼굴에 반가워 죽을 듯한 웃음을 띄우고 손목을 잡아 자기 방으로 끌어들이더니 어저께도 왔었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오질 않았나? 합니다 그래 나는 그 얼마나 고독히 지내는 그 L을 보고 이때껏 계속하여 왔던 감상이 가슴 한복판으로 모여드는 듯하더니 공연이 눈물이 날 듯하지요 그래 억지로 그것을 참고 멀거니 앉아있었더니 그 L은 또 날더러 독창을 하라지요 다른 때 같으면 귀가 아프다고 야단을 쳐도 자꾸자꾸 할 저이지만 오늘은 목구멍에서 무엇이 잡아당기는지 그 목소리가 조금도 나오질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공연이 앙탈을 하고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그 L을 옷을 입혀 끌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안개는 달빛을 가리우고 붉은 전등만이 어두움 속에 진주를 꿰뚫어놓은 듯이 종로 큰 내거리에 나란히 켜있을 뿐이었나이다 두 사람이 나오기는 나왔으나 어디로 갈 곳이 없었나이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하루 저녁을 유쾌히 놀 수도 없고 또 갈 만한 친구의 집도 없고 마음만 점점 더 귀찮고 쓸쓸스러운 생각을 하였나이다 우리 두 사람은 결국 때없이 웃는 이의 집으로 가기로 하였나이다 우리는 한집에를 갔으나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 그는 잊지 않았나이다 그래 한운수 없이 서령의 집으로 가기를 정하고 천변으로 내려섰나이다 골목 안에 전기불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이 빙글에 웃으며 켜있었지요 우리는 그 집을 들어가 서령이! 하고 불렀나이다 안방에서 영리한 목소리로 누구요? 하는 서령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있구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마음이 반가웠나이다 그리고 서령이는 마루 끝까지 나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왜 그렇게 한 번도 아니오셔요? 하지요 누님 그 소리가 진정이거나 거짓이거나 관성으로 인하여 우연히 나온 말이거나 아무것이거나 나는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상에 쫓기어 정처 없이 방황하려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향하여 그의 성대를 수고롭게 하여 바라여주는 그의 환영의 말이 얼마나 나의 피곤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었을까요 그는 날더러 오라버니라 하여주기를 맹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오라버니가 되어달라 하였습니다 누님 과연 내가 남에게 오라버니라는 존경을 받을만한 자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나의 원치 않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서령을 친누이동생같이 사랑하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나의 누이동생을 만들려 하나이다 그리고 다만 독신인 서령이도 진정한 오라비같은 어떠한 남성의 남매같은 애정을 원하겠지요 그러나 그러나 무상인 세상에 그것을 과연 허락할 참신이 어느 곳에 계실런지요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외다 그날 엘은 서령을 공연히 못살게 놀려먹었나이다 물론 사념없는 어린애같은 유이지요 그때 엘은 서령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서령은 소리를 지르며 간지러운 웃음을 웃으면서 나의 앞으로 달려들며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고 그 애를 피하였나이다 나는 그때 그 서령이 비록 희롱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엘에게 쫓기어 나에게 구호함을 청할 때 과연 내가 이와 같은 여성의 구호를 청함을 받을만한 자격의 소유자일까 하였나이다 그리고 모든 여성은 다 나를 보려고 하지도 않는 생각을 하고 혼자 이 서령이가 나에게 구호함을 청한다는 것은 이 서령을 끼어안을 듯이 귀여운 생각이 났나이다 그러나 나타났다 사라지는 환영의 그림자일까 팔팔팔 날리는 봄날의 아지랭이일까 영원이란 무엇일는지요 날이 매우 따뜻하였습니다 내일쯤 한번 가서 뵈어려 하나이다 하오에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W구는 어저께 동경으로 떠나갔단 말을 들었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것이 매우 섭섭하에다 그리고 S군 Y군도 그리로 향하여 수일 후에 떠나간단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외로운 몸이 홀로 이 서울에 남아있게 되겠지요 정다운 친구들은 모두 다 저 갈 길로 가버리고 왜 어저께 저는 누님에게로 갔을까요 그 간 것이 나에게 좋은 기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좋지 못한 기회였을까요 어떻든 어저께 나는 처음으로 그 MP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서로 보고 앉아 간질간질한 시선으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에서 방사나는 시선의 몇 줄기 위로 나의 쉴 새 없이 뛰는 영의 사자를 태워 보냈었나이다 그는 그때 그 예배당 앞에서 나를 보고 고개를 돌리고 줄다름질하던 때와 아주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 속으로는 나의 전신의 귀퉁이로부터 귀퉁이까지 호의의 비평을 하였을렌지 악의의 비평을 하였을렌지 어떻든 부단의 관찰로 비평을 하였겠지요 그러나 그의 눈과 안면은 아주 침착하였나이다 그리고 그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주 나의 마음을 취하게 할 듯이 부드럽고 연하게 은빛이 난 나이다 그리고 나의 그를 너무 칭상하는 것이 조금 나를 부끄럽게 하였으며 또는 선생님이라는 경어가 아주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누님 만일 그가 날더러 선생이라 그러지 않고 오랍이라고 하였드면 그 찰나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절망이 되어버렸을 터이지요 그 선생이란 말을 듣기 싫어하는 제가 도리어 그 선생이란 말을 듣는 것이 행복인 것을 깨달을 날이 있을 줄은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어떻든 저는 그 MP와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소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와 그 MP 사이에 처음 바꾸는 말소리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우주의 생명 중에 또다시 없는 그 어떠한 마디였겠지요 그러나 저는 불안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못 견딜 만치 불안합니다 다만 한 번 있는 그 기회의 순간이 좋은 순간이었을까요? 기쁜 순간이었을까요? 무한한 희망과 영원한 행복을 저에게 열어준 그 열쇠 소리가 한 번 쬐깍하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의혹과 온해 속에서 만일의 유행만 한 줄기 믿음으로 몽롱한 가운데 살아있다 그대로 사라져 없어졌다면 도리어 행복일 거라는 회안의 탄식을 나에게 부어줄 그 순간이었을까요 어찌하였든 저는 한옆으로 요행을 꿈꾸며 한옆으로 부질없는 낭망에 헤매인 아이다 오늘은 아침 아홉시에 겨우 잠을 깨었나이다 그것도 어제 저녁에 공연이 돌아다니느라고 늦게 잔 덕택으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행복을 얻었더니 그나마 행복이 되어 그리하였는지 알이 찾아와서 못살게 굴지요 못살게 구는데 쪼들리어 겨우 잠을 깨어 세수를 하였나이다 이상한 일이었나이다 제가 알의 집을 가기는 하여도 알이 저의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는 그가 오늘 식전 아침에 저를 찾아온 것은 참으로 뜻밖이고 이상합니다 그는 매우 갑갑한 모양이었나이다 그리고 요사이 며칠 동안 그의 얼굴은 그리 좋지 못하였으며 언제든지 무슨 실망의 빛이 있었나이다 오늘도 그는 침묵 속에 있었나이다 그리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나이다 그는 어디로 산보를 가자 하였나이다 저는 아침도 먹지 않고 그와 함께 정처없이 나섰나이다 우리는 전차를 타고 H와 P의 집을 가보았으나 H는 아침 먹고 막 어딘지 가고 없다 하고 P는 집에 일이 있어서 가지를 못하겠다 하지요 그래 하는 수 없이 우리 단 두 사람이 또다시 H씨를 향하여 떠난 나이다 천기는 청명 가는 바람은 살살 아주 좋은 봄날이었나이다 우리는 전차에서 내렸나이다 오포가 탕하였나이다 멀리 멀리 흐르는 H씨강은 옛적과 같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나이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향기도 없고 아무 웃는 것도 없고 다만 푸른 물 속에 취색의 산 그림자를 비추어 있어 다만 아름답다 하는 우리 두 사람의 못 견뎌 나오는 탄성뿐이 고요한 침묵을 가늘게 울릴 뿐이었나이다 우리는 언덕으로 내려가 한가에 메어 있는 주인 없는 배 위에 앉아 아무 소리 없이 물 위만 바라보았나이다 푸른 물 위에는 때때 은사에 맴도는 듯한 파연이 가늘게 떨 뿐이었나이다 그리고 사르렁 사르렁 하는 은사에 풀렸다 감겼다 하는 소리가 들리듯 하였나이다 우리는 한참이나 앉아 있었나이다 우리는 문득 저쪽을 바라보았나이다 그리고 나의 가슴은 공연이 덜렁덜렁하고 전신에 식은땀이 흐르는 듯 하였나이다 저기 저쪽에는 그 비단결 같은 물 위에 한가에 떠 있는 물 속으로 녹아들듯이 가만히 있는 그 요트 위에는 참으로 뜻밖이었어요 그 MP가 어떠한 다른 동무하고 나란히 앉아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 MP는 나를 보고도 모르는 채 하는지 보지 못하고 모르는 채 하는지 다만 저의 볼 것 저의 들을 것만 보고 들을 뿐이었나이다 저는 그 MP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나를 보고도 못 본 채 했다면 불과 몇십간 되지 않는 거기에 있는 그가 어째 나를 보지 못하였을까 못 보았을 리가 있나 라고만 생각하는 저는 그에게로 가기가 두렵고 공연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무엇이 원망스러웠을 뿐이었나이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MP를 나 혼자만 아는 줄 아는 저는 R의 기색에 놀라지 아니지 못하였나이다 R은 나의 손을 잡아다니며 MP가 왔네 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저는 R과 어떻게 MP를 아는가 하였나이다 그리고 무엇인지 번개와 같이 무슨 공포를 깨달은 것이 있었나이다 R은 대담하게 MP에게로 갔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R은 모자를 벗고 그에게 예를 하였나이다 그러나 누님 정성을 다하지 않고 몽롱한 의심과 적지 않은 불안으로 주는 저의 예에는 그의 입가장 자리로 불그레한 미소가 떠돌았으며 따뜻한 눈동자의 금빛 광채였나이다 그리고 아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하는 그의 전신을 녹이는 듯한 독특한 어조가 저를 그 순간에 환희의 정화 속으로 스며들게 하였나이다 우리 두 사람은 그를 작별하고 바로 시내로 들어왔나이다 웬일인지 저의 마음은 한없이 기뻐나이다 그리고 전신의 혈액은 더욱더 펄펄 끓기 시작하였나이다 그러나 R의 얼굴은 그 전보다 더 비예롭고 실망의 빛이 떠돌았나이다 쓸쓸한 미소와 쓸쓸한 어조가 도는 저의 동정의 마음을 일으킬 만치 처참한 듯 하였나이다 저는 R에게 어떻게 MP를 알든가 하였습니다 그는 무슨 옛날의 환상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 전부터 알어 하였나이다 이 소리를 듣는 저는 그러면 이성 사이에 만나면 생기는 사랑의 가락이 그 MP와 이 R 사이에 메어지진 아니하였나 하고 여태껏 기껏던 것이 점점 무슨 실망의 감상으로 변하여 버리었나이다 그리고 차차 의혹 속에 방황하게 되었나이다 그리하다가도 그 R의 실망하는 빛과 MP의 냉담한 담내가 저에게 눈물날 만치 R을 동정하는 생각을 나게 하면서도 또 한옆으로는 무슨 승자의 자랑을 마음 한 귀퉁이에서 만족히 여기었으며 불행한 R을 옆에 세우고 다행히 환희를 맛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R의 집에서 자기로 정하였나이다 밤 열한시가 지나도록 별로 서로 말을 한 일이 없는 R과 두 사람 사이에는 공연히 마음이 괴로운 간격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그의 푸른 비애와 회색 실망의 빛이 그의 얼굴로 가끔 가끔 농후하게 지나갈 때마다 저는 공연히 불안하였나이다 저는 R에게 그 기색이 좋지 못한 이유를 묻기를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리고 만일 그 비애의 빛과 실망의 빛이 그 MP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라 하면 저는 그때 그 R의 그 비애와 실망과 또 같은 비애의 실망을 맛보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형제와 같은 그 R의 비애의 실망을 그 MP로 인하여서라고 인정하질 아니하면 저의 마음이 불안하여 못 견디겠으므로 그날 저녁 R은 자리에 누워서도 한잠을 자지 못하는 모양이었나이다 다만 눈만 멀뚱멀뚱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나이다 그리고 머리를 짚고 눈을 감고 무엇인지 명상하듯이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나이다 그의 열분 눈썹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머리맛 서가에 놓여있는 책을 집어들고 한참이나 보다가 잠이 깜빡 들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었나이다 꿈을 믿고 길에서 장님을 만나면 두 다리에 풀이 닿아도록 실망을 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꽃의 화판을 하나 둘 하며 MP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며 차례차례 따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랑한다 하는 곳에서 맨나중 꽃잎사귀가 떨어지면 성공한 것처럼 춤을 출 듯이 만족하였으며 그렇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곳에 와서 그 맨나중 꽃잎사귀가 떨어지면 공연이 낭망하는 생각이 나며 비로소 그 헛된 것을 조소합니다 그러나 어느 틈에 또다시 그 꽃잎사귀를 따보고 싶어 못 견디게 된 아이다 저는 요행을 바라는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미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누님을 만나 뵈러 가지 않으려 하였으나 W군이 피스를 찾아달라 하여서 누님에게로 갔었습니다 누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는 다만 침착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정무나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였나이다 그러다가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나오는 사람은 누님이 아니고 그 MP였습니다 MP는 나를 보더니 쌩끗 웃으며 고개를 숙여 예를 하여 주었나이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었나이다 그 뒤를 따라 나온 네가 누님이었지요 저의 마음은 이상하게 기뻤나이다 그리고 아주 무슨 희망을 잃은 듯 하였나이다 길거리로 걸어 다니면서도 혹시나 MP를 만나 인사를 주고받을 만한 순간의 기회를 기대하는 저는 누님에게로 갈 때마다 그 MP를 만날 수가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나이다 오늘도 그 기대를 조금일지라도 아니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건만 그 MP가 있지 않을 줄 알았던 저는 아주 단념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 그 MP를 만난 것은 아주 의외이었습니다 누님 그 MP가 무엇하러 누님보다도 먼저 저를 보러 나왔을까요 어린 아우를 만나려는 누님의 마음이었을까요 반가운 정인을 만나려는 애인의 마음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저와 오랫동안 말을 하였나이다 그리고 동청이 푸른 잔디 사이를 누님과 저 세 사람이 삼보하였지요 저희가 그 좁은 길로 지나올 때 저는 그 MP에게 알을 어떻게 아셨던가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MP는 조금 얼굴이 불그레한 중에도 미소를 띠며 네, 그 전에 한두 번 만나본 일이 있었어요 하고 대답을 하였지요 그 소리를 듣는 저는 곧 알은 참 좋은 사람이야요 하였지요 그러니까 그 MP는 곧 다른 말로 옮겨버렸나이다 그렇게 한 지 10분쯤 되어 누님과 우리 두 사람은 무슨 조용히 할 말이나 있는 것처럼 주저주저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MP는 곧 영리하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때 저의 마음은 아주 섭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MP는 떠나기가 싫었나이다 그러나 그의 검은 치맛자락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게 사라져 버렸나이다 그때 누님은 절 덜어 이야기를 하여 주었지요 그 MP를 아리 사랑하려다가 그 MP가 배척을 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MP가 저의 그 누님이 도적하여간 원고를 보고 도예에 찬성을 하더라는 것과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적더라는 것을 저는 누님과 작별을 하고 문 밖으로 나오며 뛰어갈 듯이 걸음을 속히 하여 걸어가며 내가 행복한 자냐 불행한 자냐 하고 혼자 말했습니다 그러다가는 그 신앙이 적다고 하는데 대하여는 적지 않은 불쾌와 또 한 옆으로는 희미한 실망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집에 돌아와 아랫목에 누워서 여러 가지로 그 MP와 저 사이를 무지갯빛 나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만 얽어놓아 보다가도 그 신앙이란 말을 생각하고는 곧 의혹 속에 헤매었나이다 그러다가는 그의 집에서 본 온 더 이브를 읽던 것이 생각되며 그 여주인공 에레나의 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애인 인사로프와 그의 아버지가 그와 결혼시키려는 크르나도 우스키를 비교하여 인사로프에게는 신앙이 있을지라도 크르나도 우스키에게는 신앙이 없었다 자기를 믿는 것만으로는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누님 저는 이 글을 볼 때 공연이 실망하였습니다 에레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 없는 사람을 사랑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MP도 언제든지 신앙 있는 사람을 사랑할 터이지요 그러면 그 MP가 저에게 신앙이 없다고 한 말은 저를 동생이나 친으로 여길런지 알 수 없으나 애인으로 생각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누님 그러면 저는 실망할까요 낙담할까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누구에게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는 예수를 믿고 석가를 믿고 우상을 믿고 여러 가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님 저도 무엇인지 신앙하는 것이 있겠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누구든지 각각 자기가 신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으니까 저도 또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라 어떠한 신앙이든지 가지고 있겠지요 저 어떠한 종교를 어리석게 믿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신앙만이 참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의 신앙을 조소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크게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사면을 둘러보는 자는 각각 이것과 저것을 대조할 수가 있을 것이지요 그리고 각각 장처와 결점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지요 이불을 뒤집어쓰고는 물론 그 이불 속뿐이 세상인 줄 알 터이지요 그러하나 그 이불 속만이 세상이 아니고 그 속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닌 줄 아나 그 이불을 벗어버린 자는 그 이불 쓴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터이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그 이불을 벗은 사람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불을 뒤집어쓴 사람들은 아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이불을 벗은 사람의 하나가 되려 합니다 다만 어떠한 이름 아래서든지 그 온 우주에 가득 차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 되려 하나이다 그리하여 다만 그것을 구할 뿐이요 그것을 체험하려 할 뿐이외다 물론 사람은 약한 것이지요 심신이 다 강하지는 못하지요 제가 어떠한 때 본의 아닌 일을 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약한 까닭이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때는 그것을 고치겠지요 그리고 누님 한 가지 끊어 말하여 둘 것은 쿠오바디스에 있는 비니큐스와 같이 리제아의 신앙과 같은 신앙으로 인하여서 저도 그 비니큐스는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누님 제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말을 쓸까요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것은 사랑이 있을 뿐이지요 사람이 사랑으로 나고 사랑으로 죽고 사랑으로 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생은 참생이 되겠지요 그러하나 저희는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처음은 이성에게 사랑을 구하는 자가 누가 주저하지 않는 자가 있고 누가 가슴이 떨리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랑이란 죄악일까요 죄지은 자와 똑같은 떨림과 불안을 깨닫는 것은 어찌함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정과 이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의 근원은 이 열정과 이지가 서로 용납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운 이성을 보고 자기 마음을 피력시 못하고 혼자 의심하고 온해하는 것도 이지로 인함이지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이지를 몰각한 열정만의 인물이 되려하나 그 이지를 몰각한 열정만의 인물이 되겠다는 것까지도 이지의 부르지즘이지요 시간이 없어서 두어마디로 대강만 쓰고 요 다음 언제든지 기회 있으면 열정과 이지에 대하여 좀 써보내려 하나이다 조용한 저녁날에 술주정꾼같이 저는 정처없이 헤매이나이다 안개비 저의 가슴에서는 눈물이 때없이 솟나이다 누님 누님은 다만 참 사람이 되어주시오 저도 또한 그렇게 되려하나이다 오늘 저는 또다시 알의 집을 갔었나이다 그 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잊지 않으면 곧 들어오리라는 그 집 사람의 말을 듣고 저는 그의 방에서 기다리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알과 저와 형제같이 친하지가 않으면 그와 같이 주인 없는 방에 들어가 앉아있지 못하였을 터이지요 그래 그와 친하다 하는 무엇이 저를 그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방에 들어가 그의 책상 앞에 앉았나이다 그때 문득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가 써서 놓은 편지였나이다 그리고 그 편지 피봉에는 MP라 쓰여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공연이 쉬게 하는 마음이 나며 또한 그 편지를 기어이 보고 싶은 생각이 났었습니다 마침 다행한 것은 그 편지를 봉하지 않은 것이었나이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이러한 말이 쓰여있었습니다 DH는 미숙한 문사이요 그리고 일개 부르주아에 지나지 못하는 사람이요 라고 누님 저는 손이 떨리었나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다시 그 자리에 놓고 그대로 바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로 걸어오며 눈물이 날만치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또 한옆으로는 분한 생각이 나서 못 견디었나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알이 그와 같은 말을 써서 보낼 줄 참으로 알지 못하였나이다 누님 그렇지요 저는 글 쓰는데 미숙하겠지요 저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 일을 말하려 하지 않나이다 그러나 그 말을 무엇하러 MP에게 할 것일까요 누님 저는 일개의 참 사람이 되려 할 뿐이외다 저는 문학과 문사라는 칭호를 원치 않아요 다만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를 봅니다 그리고 느끼는 바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느낌과 깨달음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일개인의 성공은 얻기가 어려울 터이지요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길고 긴 우주의 생명과 함께 많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에 다만 몇천억 분의 일이 될락말락 할 터이지요 그리고 그 저의 생명이 그치는 날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하여질 뿐이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을 원할지라도 유한한 저의 육체와 정신은 그것을 용서치 않을 터이지요 그러면 제가 부르주아나 프로레타리아나 무엇 어떠한 부름을 듣든지 언제든지 참 사람이 되려 할 뿐이에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혼자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일지라도 이 참 사람이 되려는 데서 더 벗어나지 못하였을 터이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부터 친애하는 친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나이다 아무리 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서 그전과 같이 아를 대하려 하나 그는 나를 모함한 자이지요 어찌 그전과 같은 정의를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저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K씨를 가면서 저에게 형제와 같이 지내자던 것을 생각하고 또는 그동안 지내오던 정분을 생각하고 그것이 다만 한순간에 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저의 마음은 아주 안타까운 나이다 그러다가도 그 알의 손을 잡고 기꺼워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동생 엘이 울며 쫓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 하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애를 맡기고 또다시 알을 찾아간 나이다 어제 저녁 늦도록 잠을 자지 못한 저는 오늘 또다시 새벽에 일찍 일어났으므로 몸이 조금 피곤하였나이다 저는 알의 집으로 가면서 몇 번이나 가지 않으리라 하여 보았습니다 날마다 가는 알의 집애를 일주일이나 가지 않은 저는 오늘도 또 가볼 마음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알을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답답한 저는 언제든지 그 마음을 누르려 하였으나 그리 속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알의 집에 들어갈 때 아주 마음이 유쾌치 못하였습니다 알은 저를 보고 힘없이 저의 손을 잡고 인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서오게 하는 소리가 아주 반갑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 알을 보기 전에는 반갑게 인사를 하리라 한 것이 지금 그를 만나보니까 공연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싫은 생각이 나서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여러 날 만나지 못하여서 조금 보고나 갈까 하고 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다만 고개를 끄덕하며 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뛰어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일 또 봅시다 하고 그대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알은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님 우리 두 사람 사이는 어째 일이 멀어졌을까요 무슨 간격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무슨 줄이 끊어졌을까요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로를 걸어올 때였습니다 저쪽에서 뜻밖의 MP가 걸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 MP와 만나 인사를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MP는 어떠한 양복 입은 이와 함께 저를 보았는지 저의 곁으로 그대로 지나가 버렸나이다 저는 다만 지나가는 그만 바라보고 있다가 손을 단단히 쥐고 고만두어라 하였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번뇌 가운데 서령에게나 가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천변으로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도 서령이가 있지 않으리란 생각은 없이 의뢰히 만나려니 하였나이다 그러나 서령을 부르는 저의 목소리에 그 영리하고 귀여운 우리 누이 동생의 목소리는 나지 않고 그의 어머니가 없어! 하고 냉대하듯 보통 손님과 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저는 공연이 섭섭한 생각이 나며 또는 서령이가 저를 한낱 지나가는 손처럼 생각하는 듯하고 또한 어떠한 정인이나 찾아가지 않았나 할 때 오라비 노릇을 하려는 저도 공연이 질투스런 마음이 나며 다 그만두어라 하는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날 듯 하였나이다 그때 그 엘은 형님! 하였나이다 그래 저는 그에게 입을 맞추려 하니까 그는 무엇이 만족치 못한지 아니 아니 귀 붙잡고 하며 그의 손으로 저의 두 귀를 붙잡고 입을 맞추어 주려다가 또다시 형님도 내 귀 붙잡어 하였나이다 저는 그 엘의 귀를 붙잡고 입을 맞추었나이다 그러나 그때 엘은 저를 쳐다보며 어? 형님 우네? 하였나이다 누님 저의 눈에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엘을 껴안고 울고 싶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